완벽하게 달콤한 쿠키를 만들겠다던 영원의 계약자 거듭마녀 쿠키 노로그라 오만 반자하게도 감히 이 몸을 속이려 들다리 하하하하하하 쿠키들은 정말이지 재미있구나 갑자기 무슨...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는구나 왜 저 역겨운 카라멜 덩어리가 이 둥지를 맴돌고 있는지 왜 계약의 증표를 나의 왕자 깊숙한 곳에 박아두었는지 섣불리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두었구나 이 몸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어둠마녀 쿠키 네 이야기로 받아간 틸덴트의 힘이 불완전하다는 걸 숨기기 위해 그럼... 네 계약은... 그거라면 이제 네가 상관할 필요 없다 이쪽은 이 몸에게 맡기고 넌 둥지 입구의 동료들을 데리고 나가라 용가 드래곤 쿠키! 그게 무슨 소리야! 너희 쿠키들은 정말이지 작고 하찮고 약한 주제에 머리를 굴리고 서로를 지켜내서 정말 끈질기게도 살아남는구나 어둠마녀 쿠키 네 몸이 목숨을 걸고 네 손으로 직접 내 왕좌를 무너뜨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흐하하하하하하하 눈은 똑바로 뜨고 너도 지켜봐라 어둠마녀 쿠키 저 증표를 부수고 내 힘이 깃든 왕좌를 무너뜨릴 때 네 틸덴트의 힘이 내게 돌아왔지 내 목숨이 다했지 너 지금 무슨 소리야! 여길 무너뜨린다고? 이런 도박이라면 얼마든지 응해줘마! 여기서 나가라 폴리베리 쿠키 너와 네 동료들이 둥지 안에 있든 없든 네 몸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네 네 소울 제목 무너지는 동굴에 동료들이 바스라지지 않게 지켜주는 데 써라 용가 드래곤 쿠키 너 진심이야? 세인트렐리 쿠키의 이야기에 대한 대가 돌려받겠다 이 목숨을 건 도박을 하더라도 엔드 틸덴트 단트 용가 드래곤 쿠키! 용가 드래곤 쿠키! 용 shortage 용차 전 pH 용 그자는 우레암인 용길 용은